절반 이상 끝났는데 그때는 혹시 출발할까 봐 두 개의 다른 옷들 무던나 황탈 조개 It was very beautiful It was amazing Fantastic, I've never seen that before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거랑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랑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옷 하나하나 디자인할 때 이 옷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번 잘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브랜드여야만 한다 이 옷이 정말 커머셜하게 나갈 거면 그 옷이 가진 성격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쇼에 올라가는 옷들이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색한 믹스를 통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낯섬을 보여준다든지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는 이런 큰 실례들을 부상을 하는 거죠 스케치를 쇼를 하게 되는 브랜드들이 쇼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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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